뿅! 하고 대기실에 나타난 보민, 예은입니다. 이번에 만나볼 분들은 더 새롭게 돌아온 파나틱스. 우리 얼른 만나볼까요? 안녕하세요. 네, 인사드리겠습니다. We are 파나틱스! 안녕하세요, 파나틱스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파나틱스 기다렸을 팬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. 사람들들 오랜만이에요. 저희 무대 멋지게 열심히 할 테니까 기대해 주세요. 사랑해요. 저희 무대 오래 기다려주신 사람들, 너무너무 고마워요. 많이 보고 싶었죠? 네, 저희 파나틱스가 9개월 만에 공백기를 깨고 컴백을 했는데요. 기다려주신 팬분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는 파나틱스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번 신곡 바비걸 곡 소개도 부탁드릴게요. 네, 저희 타이틀곡 바비걸은요. 경쾌하고 신나는 악기 연주와 그리고 신스베이스가 어우러진 댄스곡입니다. 그래서 저번 앨범과 다른 저희의 매력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오, 포인트 한 번도 너무너무 궁금한데요. 우리 살짝 보여줄 수 있나요? 네, 저희 바비걸의 시그니처 동작이죠. 일명 예쁜 손동작이라고 불리는데요.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? 좋습니다. 파나틱스, 세븐, 에이! 빠빠빠빠빠비바비, 빠빠빠빠빠, 아임 바비걸! 오! 네, 한번 따라해보고 싶네요. 자,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이번 곡들이 수록곡들이 다 너무너무 좋다고 들었거든요. 오늘은 특히 어버이날이니까 부모님과 함께 들으면 좋겠다 하는 수록곡이 있다면 한번 추천 한번 해볼까요? 저희 마음속 1순위 부모님과 함께 들으실 수 있는 저희 앨범의 수록곡은 바로 넘버원입니다. 한 수절만 불러주세요. 넌 나의 넘버원 내게만 넘버원 언제까지 난 내 옆에 꾸깃어줘 너무너무 좋습니다. 자, 그리고 우리 신인이라면 피해갈 수 없는 관문이죠. 우리 바비걸로 삼윙씨 한번 가볼까요? 원 띄워드릴게요. 밥! 바나만 보고 있어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팬분들 비!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희 파나틱스를 기다려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. I'm only a fool in a girl! 오, 걸, 걸! 네, 그렇다면 1초라도 더 빨리 보고 싶은 파나틱스의 무대 우리 언제 만나볼 수 있나요? 네, 저희 파나틱스의 바비걸 무대는 잠시 후에 여러분들을 찾아갈 거니까요. 모두모두 놓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요! 안녕하십니까